오징어 게임 속 모든 먹방 장면과 칼로리 계산 과연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대로 먹으면 몇 칼로리나 섭취하게 되는지 궁금해서 만든 영상입니다 시즌1 기준 가보시죠 아빠가 미안해 엄마가 이런 거 불량식품이라고 못 먹게 하거든 먹어 먹어 또 한잔 했어? 응? 나는 참 바보다 바보 니 또 노름 했나? 아니야 얼굴이 와 그 꼴인데 바보가 말을 안 해 내 집아 먹고 먹으러 밥에 넘어가네 응? 헬로? 틀라바네쿠 카메라 끝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거기가 어디에요? 응 이 사람은 그거 떨자 같다고? 아우 얘는 외국에만 나가면 엄마 준다구 안주가 없어서 어떡하죠? 응 아 연간님 괜찮으세요? 근데 이건 너무 많이 드시는 거 아니야 아우 아유 아유 에헨 아유 옛날 생각은 나네 연간님도 이런 도시락 드셨어요? 그럼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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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코우유는 없나요? 제가 흰 우유를 못 먹어서요 너 먹어 이것도 마셔 성공 장난똥대랴 뭘 처먹는 걸 쳐다보고 지랄이야 그리고 오빠 앞으로 딱 세 벌만 간 거야 뭐야 완전 멋진 터져 미쳤어 개소리 하지마 했잖아요 death contest 아 먹는 장면만 쭉 모아봤는데도 뭔가 정주행한 듯한 그런 느낌정 느낌? 그렇죠? 우승을 축하합니다. 대단한 경제였습니다. 칼로리가 뭐가 중요해요? 맛있으면 장땡이지. 자 오늘의 한마디 맛있으면 0칼로리 큰혜초였습니다.